다음 토픽은 게임 방해된다고 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얘기죠?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인데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끝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아들을 해쳤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 그것도 온라인 게임 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취미삼아 한 건 아니고요 직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면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삶이 어려워졌답니다 수천만 원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아이가 울고 보채면 수건 두 장으로 상체하고 하체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엄마는 아빠의 학댕이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잠정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잠정한 건 나의 그 다시 조정한 사건을 보냈다 그 조정한idan은 그로로 인원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 후회가 일어났다 그의 한 시간을 만난 것 같은 경우는 저녁은 죽일 땀가 일어났다가 아멘